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서울대 교수 저한테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한 3년이나 4년 정도 아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술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닌 거죠. 편견 없이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제가 조국 씨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것은 생각을 본인이 많이 안 했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이제 나이가 있고 사람은 다 자기 살국니를 찾으니까 지금 60도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서울대 교수도 이제 그만두고 뭐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아들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증을 반납하고 조민 씨 맞달도 의사 자격증도 그것도 이제 계속 소송을 해갈 것처럼 보였는데 확 뒤집어 가지고 다 뭐죠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총선에 출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차근차근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총선 출마라는 행위주체인 조국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옳은 일이라는 부분을 제쳐두면 그 다음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아직 60도 안 되고 젊은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옳고 그런 이런 문제보다도 그냥 정치인이 되면은 또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아니 감방도 갔다 온 사람들도 다 뭐죠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장관도 해먹고 하는데 나는 감방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국 씨는 후원 그런 그룹들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투표자들이 던진 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씨가 나오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소망과 현실은 분명히 구분하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은 다 유보를 하고 오늘 이 정유라 씨가 조국 총선 나가려고 자식도 냉팽기친 가장이다 이렇게 비분관계한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데일리안을 비롯해서 몇몇 신문들이 다뤘더라고요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유라 씨 페이스북을 여러분은 이제 이걸 이렇게 다뤘는데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여러분은 지금 총선을 위해 자식이고 미래고 나발이고 내뱉긴 진 가장을 보고 계십니다. 정유라 씨 이야기는 이렇지만 조국 씨로서는 자기 인생을 한 번 정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총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입지를 다지고 정치인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절대 정신 차린 것은 아니고 총선 나가려고 시동 거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내가 잘 돼야 너희들도 다 산다. 아버지가 당선되면 다 정치 검찰의 선한 조국 주기로 몰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피해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조국 씨가 승리하고 2027년 또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모든 걸 다 그냥 일거에 그냥 엎어버릴 수가 있고 역사 바로 쓰기를 다시 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산은 아마 본인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조국 씨의 총선 출마술이 나왔던 6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출마 반대 53.1% 내년 총선 출마 찬성 33.7%인 거죠. 잘 모르겠음 13.2%인데 이 비중이 점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이든 선거든 간에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옳은 일이냐 아니냐 문제는 다 제쳐두고 조국 씨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것이 총선을 통해 가지고 명예회복을 해야 겠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 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반짝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선거가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뭡니까 뭐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 실패를 안 하는 거죠 눈에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채 안 됐을 때 실시됐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여기 쿡 찍어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바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벗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도가 높은 울산 남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목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누구를 쿡 찍어서 뭡니까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누구를 쿡 찍어서 뭡니까 낙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하단에 있는 붉은색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광역시 여러분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강 후보인 김지용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무려 35장을 뭡니까 훔쳐 가지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한테 표를 얹어준 거 아닙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천창수 더불어민주 노총 후보 지지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모두가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이름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쿡 찍어서 뭡니까 낙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특별지역이 되겠죠 뭐 반드시 조국은 당선시켜줘야 돼 대개 여러분들 2023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는 모두 5개 선거구로 있습니다 조작값 35% 다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김주용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서 얼마나 훔쳤는데 다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a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고 b가 여러분들 뭐죠 진짜 후보별 득표수 추정치고 b가 뭡니까 훔친 득표수 지 않습니까 김주용 후보안께서 이게 아마 남군지 무슨 동이 농소 위동에서 훔친 득표수가 다 나오 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게 2022년도 천창수 후보의 부인 되시는 노옥희 후보 2022년 12월에 공무수행 중에 돌아가신 노옥희 후보의 당선될 때는 35%가 아니고 5% 10%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본 거죠 조작값이 낮지 않습니까 100장에서 5장만 이렇게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문제를 바라볼 때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국편이 있으면 영상을 조국 씨 페이스북에 달아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럼 더 열심히 나올 테니까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의 논점은 조국 씨를 옹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기를 비나이다 이런 거 하고 실제로 뭡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조국 씨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하고 조국 씨와 당선 가능성이 있냐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 여러분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4.15 총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 하고 나서 유리를 지방선거는 무슨 일을 했는지 상반기에 모두 다 다섯 권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민낯 실상을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외면하고 그냥 헛소리만 하고 뜬구름만 자꾸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뭡니까 인지하는 것에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너무 비겁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